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38번째로 기회인가 유혹인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 같고 충분히 이 기회를 잡으면 내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혹시 사단이 쳐놓은 그런 유혹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지요. 그거를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면 한 번은 굴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슬까만히 그의 찌찌뜨라고 하죠. 그 옷수를 싹 자르는 그런 그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 나와서 정탐을 계속해 나가다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그곳에 가서 누가 나랑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가서 봤더니 보통은 경비병을 세우고서 잠을 자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 고라떨어진 겁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울을 얼굴을 봤는데 야 이거 내가 딱 한 번 쳐버리면 금방 죽습니다. 이 아비세가 엄청 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몇백 명을 상대하는 그런 용장인데 내가 한 번 치면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거죠. 한 방이면 끝납니다. 찍소리 못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천혜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만 도망 다니고 싶죠. 이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없어지면 더 이상 나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방될 것 같고 모든 것이 급속도로 판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의 마음 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그를 내가 죽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간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인 거예요. 여호와가 세우신 왕이다. 다윗 초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 듣고 자랐느냐 사울이 어디 가서 무찔렀다 어디에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영웅입니다. 민족적인 영웅인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사울이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 시각으로 보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있으면 다윗 시각으로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그건 근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지는 백성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보여지는 일들만 백성들이 알 뿐이에요. 그것처럼 왕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용장에다가 맹장에다가 맨날 승리만 하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그런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죽였으면 그때 빨리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 더 이상 도망다닐 힘이 없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그동안 지난번에도 봐줬는데 계속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없지. 그러고서 만약에 손을 댔더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렸을까요? 잘 풀렸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요나단과 관계가 안 좋아지죠. 지금 사울은 요나단도 아버지가 사울을 해야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요나단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 몰래 지금 출정을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 없이 아버지를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 그렇게 됐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해는 할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그래도 그는 이 나라의 왕 아니었냐. 네 손으로 꼭 죽여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관계가 틀어진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에게 쏠리겠어요? 요나단에게 쏠리겠어요? 요나단에게 쏠리죠. 국민의 영웅을 죽인 사람을 누가 좋다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내다봤는지 안 내다봤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세를 싹 봤을 때 여기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 너무 달콤하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종결 지을 수 있는 그 한마디 부하의 아비세의 한마디 한방이면 끝납니다. 이 얘기가 그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딱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그만 도망다니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울 때 사울이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사울은 왕을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세운 거잖아요. 억지로. 그의 겸손함을 보고 억지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의 변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타락할 줄 몰랐나요? 이렇게 보기 전에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선택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가 두 갈래로 뻘지 않습니까? 예스와 노가 있을 때 내가 예스 했을 때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노 했을 때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네가 해라. 그 선택권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졌겠죠.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기에 무력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유난히 많이 주셨어요. 계속해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또 은혜를 계속 베풀게 해서 그 자신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날 때마다 반성합니다. 내가 잘못됐다 회개하고요. 그런데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돼요. 주변에 사는 소리 때문에 다시 원위치되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지쳐가는 상황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다윗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네가 이것을 기회로 볼 거냐 유혹으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런 경우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나에게 참 좋게 잘 풀릴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약간 거슬리긴 해. 그런 거죠. 약간 거슬리긴 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혹은 유혹이냐를 깨닫을 거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고 이때는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쪽보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다니면서 늘 읽는다면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또 우린과 둠빔으로 판결할 수가 있지만 그 상황에 무슨 판결을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까지 그가 가꾸어져 온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현실과의 그런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울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의 인격이 이긴 겁니다. 이겨서 그러지 말자. 그러나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알려주자. 그리고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세가 말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두 번씩이나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으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으니까 살았지 거기서 찔려 죽었어도 아무도 사울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가 던진 창이 지금 오히려 자기를 찔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야 너 사람 잘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사고 당했는데 그 일이 잘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거나 내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잘 만났네.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상황, 그 판도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잘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있어요. 재수 없이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잘 만났다. 그리고 두고두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선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수할 어떻게 보면 기회가 제공됐는데 그 복수를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그게 고백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니 내가 끝장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야 된다. 그런데 그 끝내는 방식이 뭐예요?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자연사하거나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거다. 그 외에는 그가 죽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서 딱 끝낼 수 있는 것과 아직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는 그 상황은 너무 다른 거죠.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방에 돈을 확 벌고 싶은 사람이 많지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는 가야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딱 잡아가지고 한 번에 쫙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대부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앞으로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인데 하나님이 준 만큼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준 길을 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은 그 지도가 있어요. 그 안내서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지도가 성경이고 안내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뜻을 알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정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도는 늘 멉니다.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면 좀 험난하고 척박한데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좁은 길이고 척박한 길임이 확실한데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우와가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여우와가 빠져버리면 다 자기가 생각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여우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우와께서 좋아하지 않아 라는 기준이 딱 서니까 오히려 갈등하는 기색 없이 싹 버려버립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그것은 사실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던 겁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딱 서니까 명확해져요.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삶에 그렇게 방황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가요. 왜? 알고 있으니까. 길을 어디까지 가야지 끝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투정을 하면서 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집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나 집에 나올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중간에 투덜거릴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계속 싱글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냐고요. 퍼즐로 앉아서 땡깡 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야 됩니다. 묵묵히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우리는 빨리 빨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민족성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도 둘레둘레 가는 거 좋아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속히 이렇게 해결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의미 없이 둘레둘레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실 때는 그 바퀴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뺑뺑이 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로마에 빨리 도착하면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인이니까 로마법을 적용을 받는데 로마법에는 자기가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로마 황제가 또 그런 거 가지고 왔니? 너 무죄 그래 버리면 빨리 나와서 로마에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유라굴로를 만나요. 멜리데를 만나요. 아니 배가 다 파손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배 가운데서 중요한 한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3개월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세월이고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신 열매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하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하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276명입니다 276명 작은 인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컸던 거예요 거기에 무역 물품까지 장득 실었으니까 굉장히 큰 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멜리데의 섬 앞에서 이 광풍을 만나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실었던 모든 물건부터 다 버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들 한 끼 먹을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죽게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밥 먹고 그 마지막 양식까지 바다에 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깨져가는 거예요 자꾸 바위 같은데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요 그러니까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군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죄인들 빨리 죽입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 놓치면 우리에게 불명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차라리 우리가 죽이고 차라리 다음 배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죄수들이 오는 걸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깨진 나무쪼가리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나가라 그랬더니 다 같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살아나게 됐는데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원주민들이 있고 원주민들이 이제 배가 파손돼서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나와 마중 나온 거예요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 이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건 로마에 굉장히 근접한 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행으로 가고 있는데 로마가 지금 저 위에예요 저 구두 뒷급처럼 생긴 게 로마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가 지금 멜리데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로마예요 다 가까이 갖다 놓고 나서 그 멜리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 수련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멜리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도착했던 해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이 안에 있던 보블리오 집에서 대접도 받고 이러면서 그곳에서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으니까 야 당신 죄인이 확실하네 이 뱀에 물리면 꼼짝없이 죽는데 당신 바다에서는 건진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의가 당신을 정의 판단하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어 저 뱀에 물리면 분명히 죽는데 안 죽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야 당신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섬에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뱀에 그 뱀에 우리나라로 치면 까치살무사 이런 거 굉장히 세잖아요 7.4 이런 거 한번 물리면 7발짝도 못 가서 죽는다는 그런 뱀에 물렸는데 이 사람 꿈쩍도 안 하더라 그럼 섬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든 사람을 따박따박 다 고쳐주네 그 섬이 완전히 보금화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시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276명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지금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섬에서 수련회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보금전하는 거예요 보금전하는 거 보금전하는 게 그 사람들이 계속 듣는 게 그 말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한 명이 한 명만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고서 밖에 돌아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갔을 때 로마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딱 모아놓고 어디 빠져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푹푹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당연히 호의적이죠 이 사람들이 다 보금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호의적인 것만은 확실해요 왜 생명을 건졌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로마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로마에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알듯이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이런 기적을 못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원래 유일신 사상을 가진 곳은 다른 신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다신교를 믿는 데에서는 신 하나 추가되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나머지를 다 버리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열 명이라도 팀이 꾸려진다면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진짜네 나 다 믿고 싶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276명 중에서 열 명만 됐어도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그 길을 빨리 가서 무죄 판정을 빨리 받은 들 거기 가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해서 그 정도의 어떤 동역자로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다른 일 하면서 와서 교육받는 거랑 수련회 가서 그냥 온팡지게 일주일 하는 거랑 여러분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일주일 수련회 가서 푹 삶아지는 게 은혜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입되고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삶았어요 3개월을 삶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딜레이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 같고 성실급한 사람은 속이 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여유있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왜 내 맘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기 전에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막기를 원하고 그 계획대로 대게 해달라고 또 막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뭐 때문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알고서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멜리데에 머물게 됐으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이번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나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미루시도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 보그마를 가장 빨리 이루기 위한 지금 종자들을 잘 치무신 거예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일을 했어야 다윗을 로마에 갔을 때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강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늘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가 안 돼서 속탈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것은 기회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내 기준으로 살 거냐 환경을 바꾸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냐 이것만 명확하게 서면 우리가 두 가지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헤맬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판별력과 기준을 허락해 주옵소서